창원 3기 해안도로. 시원하게 펼쳐진 바다를 끼고 달릴 수 있어 창원의 인기 드라이브 코스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 도로의 상황은 심상치 않습니다. 도로 옆 주차 구역마다 빼곡히 세워진 대형차들. 대부분 사람이 타고 있지 않은 카라반입니다. 마창대교와 바다가 보이는 명당 자리에는 장기 주차한 킹핑카와 카라반이 점령했습니다. 인근 주민들과 관광객들의 불만은 커져갑니다. 캠핑족들의 비양심적인 행동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일명 알바퀴 캠핑족들은 자신의 개인 차량을 주차하기 위해 카라반과 카라반 사이 일정 공간을 비워뒀습니다. 시간 날 때만 와서 노는 캠핑족인 셈인데 옮기거나 단속할 수도 없습니다. 캠핑카와 카라반은 차로 등록돼 불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자체가 할 수 있는 건 계도밖에 없습니다. 다른 곳의 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원의 캠핑 명소로 알려진 본포소변생태공원. 강이 보이는 곳마다 수십 개의 텐트가 세워져 있습니다. 역시 대부분은 사람이 없는 빈 텐트입니다. 심지어 찢어지고 색이 바른 채 방치되는 텐트도 있지만 이런 텐트는 사유 재산이어서 치울 수도 없습니다. 일부 캠핑족은 불법 행위도 서슴치 않습니다. 이곳은 화기 사용이 금지된 곳이지만 이처럼 불판과 토치를 사용한 흔적이 발견됐고 불을 피운 흔적도 주변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주차장에 텐트를 설치하지 말라는 현수막이 있어도 무용지물입니다. 이처럼 알박기와 불법 행위가 끊이지 않자 지자체는 결국 야영금지 구역을 지정하는 카드를 꺼냈습니다. 단속 권한을 갖기 위해서입니다. 알박기 텐트 부분들은 다른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저희가 야영금지 구역을 지정해서 장기간 어떤 지역을 독점할 수 없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얌체 캠핑족들의 성숙하지 못한 행동이 야기한 파장에 애꿎은 이용자까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헬로티비 헬로티비 뉴스 angled 엽드리 Harrison 헬로티비